월드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책인데요. 법정스님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킹이 사랑한 인생 고전이기도 합니다. 헨리 데이비 소로는 월든 호스 옆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숲속 생활에 들어가 2년 2개월 동안 매일 일기를 쓰고 자연을 관조하며 직접 생활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월든 호스과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월드는 현대지성 출판사의 책으로 읽어나가면서 부분 부분 발췌에 낭독했습니다. 이번에 낭독한 챕터는 1장 생활경제와 2장 내가 살았던 곳과 그렇게 살았던 이유인데요. 훗날 또 남은 부분을 발췌 낭독하며 월든 낭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현대지성사의 월든 시민불복종은 66장의 월든 풍경사진과 더불어 헨리 데이비 소로의 다른 글 시민불복종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그의 정신세계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1. 생활경제 1845년 3월 말 나는 도끼를 한 자루 빌려 월든 호스과가 있는 숲속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갔다. 나는 집에 들어갈 목재로 쓰기 위해 아직도 어린 화살같이 생긴 하얀 소나무를 벌목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남의 것을 빌리지 않고서는 시작하기가 어렵다. 도끼의 소유주는 그것을 내게 내주면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귀중한 물건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빌려와 일이 끝나자마자 빌려올 때보다 더 날카롭게 해서 반납했다. 내가 집을 짓는 곳은 소나무들로 뒤덮인 상쾌한 상기숙이었다. 나는 그 나무들 사이로 내다볼 수 있었고 숲속 자그마한 개간지에는 소나무와 호두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호수 표면에 얼음은 아직 녹지 않았으나 일부 듬성듬성하게 구멍 뚫린 부분이 있었고 그런 구멍들은 색이 어둡고 물이 차 있었다. 거기서 일하는 며칠 동안 가벼운 눈발이 휘날렸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려고 철로로 올라설 때면 호수 옆에 노란 모래 둔치는 아지랑이 같은 공기 속에서 가볍게 반짝거렸고 철로는 봄철 햇볕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나는 종다리, 딱새, 기타 새들이 우리와 함께 또 다른 한 해를 보내려고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상쾌한 봄날이었고 인간이 불만을 느끼던 겨울과 대지는 해동을 시작했으며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생명은 기지개를 켰다. 어느 날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나는 어린 호두나무를 베어 그날을 고정하는 세기로 삼고자 돌로 빈 공간에 처박은 다음 그 나무를 불리기 위해 도끼자루 전체를 호수의 구멍 속에 집어넣었다. 그때 나는 등에 줄무늬가 있는 물뱀이 물속에서 내달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15분가량 거기 머물러 구경하는 동안 뱀은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자세로 호수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어쩌면 아직 동면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아마 그와 비슷한 이유로 현재의 낮고 원시적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 주위에 봄의 생명력이 작용하는 영향력을 느낀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더 높이 솟구쳐 더욱 영적인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서리가 내린 아침에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를 지나는 뱀들을 본 적이 있다. 그 몸뚱어리는 아직도 마비되어 유연함이 없었으며 햇볕이 몸을 녹여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4월 1일에는 비가 내려 얼음을 녹였는데 그날 이른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꼈다. 외로운 거의 한 마리가 호수 위를 맴돌면서 마치 길을 잃은 양 혹은 안개의 영혼인 양 꺽꺽거리는 소리도 들었다. 그 후 나는 며칠간 벌목을 하고 나무를 다듬었으며 새끼둥과 석갈의 감을 만들었다. 이 일은 모두 빌려온 자그마한 도끼를 가지고 했다. 나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학자 같은 생각이 별로 떠오르지 않았으므로 나 자신을 향해 흥얼거리듯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지. 그러나 보라고 그것은 날아가 버렸네. 예술과 과학 그리고 천가지 응용품들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불어오는 바람일 뿐이라네. 내가 숲속에서 보낸 날들은 그리 길지 않았다. 버터 바른 빵을 점심 식사로 가지고 와서 정호에는 내가 잘라낸 어린 소나무 가지들 사이에 앉아 그 빵을 싼 신문을 읽으면서 식사했다. 내가 먹는 빵에는 소나무 향기가 일부 스며들었는데 두 손은 송진이 두껍게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소나무를 벌목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무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소나무의 적이라기보다는 친구였다. 때때로 숲속을 산책하던 사람이 내 도끼 소리에 이끌려 작업 현장에 다가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든 목재더미 위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일을 서두르지 않았으므로 4월 중순쯤에야 그 작업을 거의 다 해냈다. 그리하여 내 집은 골조를 갖추고 대들보를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그 전에 이미 임시 잠자리용으로 피치버그 철도에서 일하는 아일랜드인 제임스 콜린스의 오두막을 사들였다. 그 오두막은 기이하다 싶을 정도로 멋졌다. 그 오두막을 살펴보려고 방문했을 때 그는 마침 집에 없었다. 나는 집 밖에서 어슬렁거렸는데 처음에 그 집 안에서는 내가 온 줄을 몰랐다. 집 창문이 너무나 깊고 높았기 때문이다. 오두막은 뾰족한 농가 지붕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집이었다. 주위에 흙이 5비트 높이로 쌓여 있어 마치 걸음더미처럼 보였다. 지붕이 그래도 제일 온전했는데 그나마 상당 부분 비틀어진 데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취약한 상태였다. 판자문은 문턱이 없었고 그 밑으로는 암탁들이 무시로 드나드는 통로로 변해 있었다. 콜린스 부인이 문 앞까지 나와 내부를 한번 둘러보겠느냐고 물었다. 내부는 어두웠고 대부분 흙바닥이었으며 축축하고 눅눅하고 또 울퉁불퉁했는데 여기저기에 뜯어내려고 하면 부서질 것 같은 판자들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램프를 켜서 지붕과 벽 내부를 보여주었다. 또한 침대 밑까지 연결된 판자 깔린 바닥을 보여주면서 지하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 말이 좋아 지하실이지 내가 보기엔 깊이 2피트 정도 되는 일종의 흙구멍이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천장에는 좋은 널빤지를 댔고 온 사방에 좋은 널빤지로 둘러쓰며 좋은 창문이 있다라고 했다. 창문은 원래 두 개의 온전한 네모꼴 모양이었으나 최근에는 고양이가 드나들 정도로 막혀 있었다. 방 안에는 난로, 침대, 앉을 자리 한 곳 그곳에서 태어난 듯한 갓난아이 테를 도구만 거울 어린 참나무에 못으로 걸어놓은 최신형 커피 분쇄기 등이 전부였다. 그동안 제임스가 돌아와서 흥정은 곧 끝났다. 나는 그날 밤에 4달러 25센트를 지불하고 그는 내일 아침 5시에 집을 비워주되 그동안 남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나는 내일 아침 6시에 그 오두막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다음날 6시에 나는 길 위에서 그의 가족을 지나쳤다. 커다란 징꾸러미 하나에 그들의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창문을 빠져나가는 고양이는 없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고양이는 우두척을 잡기 위해 노은덧에 걸려 결국 죽고 말았다. 나는 그날 아침에 이 오두막을 해체하여 무술 뽑았고 작은 수레를 이용해 호스 옆으로 판자들을 가져왔다. 우선 햇볕에 판자들을 표백하고 말리려고 풀이에 펼쳐놓았다. 수레를 끌고 숲속길을 가는데 일찍 일어난 개똥 집받기가 한두 곡조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어린 페드릭에게 이런 고자질을 받았다. 이웃에 사는 아일랜드인 실리가 내가 수레로 판자를 운송하는 사이사이에 아직도 쓸만한 곱게 펴진 작은 못, 고리못, 대못 등을 슬쩍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돌아오면 가만히 멈춰서서 딴청을 피우면서 머릿속에는 봄날 생각이 가득한 채 그 허물어진 집터를 쳐다보는 척했다. 그의 말로는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렇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구경꾼의 대표 자격으로 거기 나와 이 겉보기에 별 볼일 없는 사건을 트로이에서 신상을 옮기는 작업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상기승 남면, 이전에 우두척이 토구를 파놓았던 자리를 좀 더 깊게 파서 지하실을 만들었다. 그것은 두 시간 작업일 뿐이었다. 나는 땅을 파면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인간은 일정한 기온을 얻기 위해 땅을 파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 있는 가장 멋진 집에도 여전히 지하실이 있고 거기에 예전처럼 뿌리채소를 보관한다. 지하실 위에 서 있던 집들이 사라진 후에도 후손은 땅 속에 파놓은 그 흔적을 발견한다. 그러니 집은 여전히 토구를 입구에 있는 일종의 현관 같은 것이다. 마침내 5월 초에 실제적 필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웃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몇몇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내 집의 골격을 세우게 되었다. 집을 올리고서 그 일에 대해 나처럼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내 이웃에 관해서는 장래 어느 날 그보다 더 웅장한 구조물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집 옆면에 판자되는 작업과 지붕 작업이 끝나자마자 7월 4일에 입주했다. 판자는 가장자리를 얇게 깎아내고 겹쳐 만든 것이었으므로 완벽한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하지만 판자 작업을 하기 전에 한쪽 구석에 먼저 굴뚝의 기초를 놓았다. 호수 위쪽 언덕에서 내 양팔로 돌들을 실어왔는데 분량은 술의 두 대분 정도였다. 난방이 필요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철 괭이질이 끝난 후에 굴뚝을 설치했다. 그 전에는 이른 아침 실의 땅바닥에서 취사했다. 이런 한 대의 밥 짓기가 통상적인 취사보다는 여러모로 더 편리하고 유쾌하다는 생각이다. 빵이 다 구워지기 전에 비가 오면 나는 모닥불 위에 판자 몇 개를 얹어놓고 그 밑에 앉아 빵을 쳐다보면서 즐거운 몇 시간을 보냈다. 그 당시 일손이 바빠 글을 별로 읽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보관 용기이며 식탁 보이기도 한 땅바닥에 펼쳐놓은 신문지들은 내게 아주 큰 오락을 제공했다. 그것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었다. 인간이 자기 두 손으로 손수 집을 짓고 그 다음에는 소박하고 정직한 노동으로 자신과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 거기에는 시적인 능력이 보편적으로 발달한다. 보라, 새들은 둥지를 지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하지만 슬프다. 우리 인간은 찌르래기와 뽀꼬기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새들이 지어놓은 둥지에 알을 까고서 수다스럽고 음악적이지 않은 노래까지 불러 여행자의 귀를 전혀 즐겁게 하지 못한다. 집 짓기의 즐거움을 언제까지나 목수에게만 맡겨야 할까. 대부분 사람의 체험에서 건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수히 산책을 해보았지만 길에서 자기 집을 직접 짓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일에 몰두하는 진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재봉사를 가리켜 아홉 명이 모여야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이 된다고들 하는데 재봉사만 그런 게 아니다. 목사, 상인, 농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분업은 어디서 끝날 것인가. 어떤 목적에 봉사하는가. 남이 나를 대신해 생각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건축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한 건설자가 되어야 하는 거주자의 필요와 품성을 바탕으로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서서히 성장해 나온 것이다. 겉모양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무의식적인 진실함과 고상함으로부터 발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은 생명의 무의식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화가라면 잘 알고 있듯 이 나라의 가장 흥미로운 집은 겸허하고 허세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통나무집 혹은 오두막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굴뚝을 설치했고 집 측면을 널빤지로 보강했다. 측면은 이미 내가 통나무의 첫 번째 조각으로 만든 물기 많은 불완전한 널빤지들을 대어 이미 비가 들이치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널빤지를 단단히 이어붙이고 회반죽을 칠한 집을 갖게 되었다. 집의 크기는 길이 4.5미터에 너비 3미터이고 2.5미터 높이의 기둥들로 받쳤으며 두 개의 들어올리는 뚜껑문 한쪽 끝에 하나의 대문 그리고 그 맞은편에 벽난로를 갖추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자기 집을 얻길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지불하는 1년 임차료보다 많지 않은 돈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한다. 당신이 왜 저축을 하지 않나 궁금했어요. 여행하기를 좋아하는군요. 오늘 기차를 타고 피츠버그로 가서 그 일대를 한번 구경하시지요. 하지만 나는 그보다 현명하다. 나는 가장 빨리 가는 여행자는 도보로 가는 여행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친구에게 누가 거기에 먼저 도착하는지 시험해보자고 말한다. 거리는 약 48킬로미터이고 운임은 90센트. 거의 하루치 임금이다. 바로 이 길에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60센트였던 것을 기억한다. 자, 내가 걸어서 출발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그곳에 도착한다. 나는 그런 속도로 일주일 내내 다닌 적도 있다. 반면 당신은 오늘 하루 자기 운임을 벌고 내일 어느 때 혹은 오늘 저녁이면 거기 도착할 것이다. 운 좋게 하루 일거리를 잡았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피츠버그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거의 온종일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설사 철도가 온 세상에 있다 해도 나는 당신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주변 경치를 구경하고 거기서 경험을 쌓은 일로 말하자면 서로 교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앞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누구도 거슬릴 수 없는 보편 법칙이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돈 버느라고 다 보내고 나서 가장 가치 없는 시기에 의심스러운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국인의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하지 않는가. 그는 먼저 돈을 벌기 위해 인도로 갔다.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 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인도로 갈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다락방으로 올라가 시를 썼어야 마땅했다. 집 짓기를 마치기 전에 나는 정직하고 유쾌한 방법으로 10달러에서 12달러를 벌고 싶었다. 나의 비상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모래 많은 집 주위 얕은 땅 약 2.5에이커에 주로 콩을 심었고 그 외에 감자, 옥수수, 완두, 순무 등을 소규모로 심었다. 전체 부지는 약 11에이커인데 대부분 소나무와 호두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 땅은 지난 계절에 에이커당 8달러 8센트에 팔렸다. 한 농부는 이 땅에 다람쥐나 키우면 모를까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임시 거주자였으므로 땅에 걸음을 주지 않았다. 또 농사를 많이 할 생각도 아니었기에 김맥이도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다. 밭을 갈 때 나무뿌리를 여러 척 해내 그 놈을 한동안 뗄감으로 썼다. 그렇게 뿌리를 파는 곳에는 둥그렇게 자그마한 웅덩이가 생겼는데 거기에 강낭콩이 풍성하게 자라 여름 내내 밭의 다른 부분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집 뒤에 있는 고사목과 팔 수 없는 나무 그리고 호수에서 흘러나온 표루목이 모자라는 뗄감을 보충해 주었다. 내가 직접 쟁기를 잡기는 했지만 그래도 밭을 가려면 우차 한 대와 임부 한 사람을 고용해야 했다. 첫 해에 농기구, 씨앗, 임부 등으로 농장에 지출한 비용은 14달러 72센트였다. 옥수수 씨앗은 그냥 얻었다. 이 씨앗은 아주 많이 심을 것이 아니라면 이렇다 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나는 약간의 완두콩과 사탕옥수수 이외에 12부셀의 강낭콩과 18부셀의 감자를 수확했다. 노란 옥수수와 순무는 철이 너무 늦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농장에서 얻은 나의 전체 수입은 이러하다. 수입 23달러 44센트 지출 14달러 72.5센트 순익 8달러 71.5센트 이러한 견적을 낼 당시 내가 먹었거나 손에 가진 농산물 가치는 4달러 50센트 정도였다. 내가 가꾸지 않았지만 풀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액수만으로도 흑자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의 중요성까지 고려했을 때 나의 실험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음에도 아니, 그 한시적인 특성 때문에 나의 농사 실적은 그 해에 콩코드에 어느 농부가 올린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나는 더 좋은 실적을 올렸다. 내가 농사 지을 땅은 3분의 1 에이커 정도였는데 그 땅을 모두 가래로 갈아엎었다. 나는 저명한 농사 관련 저술가들 특히 아서영의 저서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두 해에 걸친 농사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순 소박하게 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직접 키운 곡식만 먹으며 그 양도 땅 먹을 만큼으로 한정하고 굳이 곡식을 남겨서 사치스럽고 값비싼 물건들과 맞바꿀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면노두 땅만 경작하면 된다. 또 황소를 사용하여 쟁기질하는 것보다 손수 가래질을 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 묵은 땅에 거름을 주는 것보다는 때마다 새 땅을 선택한다면 뭐라고 할까 한여름 엉뚱한 시간에 왼손으로만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나는 2년간의 체험에서 생필품 식량을 얻는 데에는 힘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이런 외딴 장소에서도 그러하다. 사람은 간단한 식단을 유지하면서도 동물들처럼 얼마든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옥수수 밭에서 따온 세비륨을 삶아 소금을 쳐서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저녁 식사를 했고 이것은 여러모로 만족스러웠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평화로운 때 보통의 점심 식사에서 옥수수를 여러 개 충분히 삶아 소금을 쳐 먹으면 되었지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내가 융통을 부린 약간의 다른 음식은 건강상의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니라 식욕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굶주리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생필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치품이 없으므로 안 먹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 순수한 옥수수 가루와 소금만으로 진짜 옥수수 가루 빵을 만들었다. 먼저 집 밖에 불을 피워놓고 탄자 위에 혹은 집을 짓다가 토막난 나무 조각 끝에 빵을 올려놓고 구웠다. 하지만 빵은 연기에 그을려 소나무 냄새가 났다. 밀가루도 시험해 보았다. 하지만 호밀과 옥수수 가루를 섞어 만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맛좋다는 것을 발견했다.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이런 자그마한 빵을 연속해서 구우면서 마치 이집트인이 계란을 부화시키듯 그 빵들을 보살피고 뒤집는 일에는 적지 않은 즐거움이 있었다. 그 빵들은 내가 숙성시킨 진정한 곡류 과일이었고 내 오감에 다른 고상한 과일 같은 향기를 풍겼다. 나는 그 빵들을 천에 싸서 가능한 한 오래 간직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음식에 가난한 거래와 교환을 피할 수 있었고 이미 집은 마련했으므로 이제 옷과 연료를 얻는 일만 남았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농부집에서 짠 옷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 정도의 미덕이 남아있음을 하늘에 감사해야 한다. 농부가 노동자가 된 것은 사람이 농부로 전락한 것만큼 심각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부류에 의심 많은 사람이 있어 때때로 내게 이런 질문을 해온다. 채식만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문제의 핵심을 일거에 건드리고 싶어 이런 대답을 즐겨한다. 나는 판자못을 먹고서도 살 수 있다. 가구 일부는 내가 직접 만들었고 나머지는 계산이 필요할 정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 가구를 열거에 보면 침대, 테이블, 책상, 의자 3개, 직경 3인치 거울, 부젓가락과 난로 안에 장작 받침새, 주전자, 냄비, 프라이팬, 국자, 세면대, 두 개의 칼과 포크, 접시 3개, 컵 1개, 스푼 1개, 등유, 병, 당밀병, 오칠한 사기 램프 등이다. 그 어떤 사람도 호박에 걸터 앉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다. 의자가 없다면 그건 요령이 없는 탓이다. 마을 사람들 다락방에 내가 좋아하는 의자들이 많이 있어 치워주겠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라고 할 것이다. 가구라니. 나는 가구가 없어도 앉을 수 있고 또 서 있을 수 있다. 나는 오늘날 영국을 엄청나게 많은 짐을 가지고 여행하는 노신사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저택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버려야 할 불필요한 물건이 쌓인 것인데 영국은 그것을 불태울 용기가 없다. 커다란 여행가방, 작은 여행가방, 종이상자, 짐꾸러미 이런 것 중에 적어도 앞에 세 가지는 내버려야 한다. 자기 침대를 뒤에 매달고 걸어가다니 그것은 강건한 사람의 체력으로도 힘에 붙이는 일이다. 그러니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는 당장 뒤에 매단 침대를 끊어내고 가뿐하게 달려가야 한다. 전 재산이 든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매고 비틀거리는 이민자를 본 적이 있다. 그의 짐은 목 뒷덜미에서 크게 부풀어오른 혹처럼 보였다. 이런 그가 불쌍했는데 재산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걸 모두 매고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덫을 질질 끌고 가야 한다면 신경 써서 가벼운 논만 들고 갈 것이고 그것이 내 급소를 물어뜯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덫에 아예 발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리라. 그런데 커튼과 관련해서는 돈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해와 달 이외에는 내 집을 들여다볼 사람도 없고 또 설사 그들이 들여본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달빛은 나의 우유를 쉬게 하지도 않고 고기를 썩히지도 않는다. 햇빛은 내 가구를 상하게 하지도 않고 카펫을 바래게 하지도 않는다. 때때로 햇볕이 너무 강하면 집안에 구차한 세간을 하나 추가하는 것보다는 자연이 마련해준 천연 커튼 뒤로 숨는 것이 더 좋은 생활경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여성이 내게 매트를 하나 주겠다고 했는데 집안에 그것을 둘 공간이 없고 또 집 안팎에서 그것을 흔들어댈 시간이 없으므로 거절했다. 나는 문 앞 대장에 내 발을 닦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지난 5년 이상 오로지 두 손으로 노동하여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1년에 6주 정도만 일하면 모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5년 동안 겨우 내 그리고 여름 대부분을 자유시간을 만끽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학교 운영도 해보았는데 내 지출은 수입에 비례한다는 것 아니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외에 옷을 잘 차려입고 또 훈련도 해야 했고 게다가 추가로 시간을 많이 써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웃의 미덕을 함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교사 노릇을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다. 장사도 해보았는데 그 분야에 요령을 익히고 숙달되려면 10년은 좋게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악마를 만나러 가는 길 위에 올라서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그 무렵이면 소위 좋은 장사꾼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고된 생활을 하더라도 잘 살 수 있으므로 호화로운 카펫이나 기타 멋진 가구, 우아한 식기류 혹은 그리스풍이나 고딕풍 저택 등을 얻고자 내 시간을 온통 쏟아붓고 싶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걸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또 획득한 후에는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양보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근면하여 노동 자체를 위해 노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노동이 그들을 더 나쁜 해악에서 구제함으로 노동을 좋아하는 듯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없다. 현재 즐길 수 있는 여가가 너무 많아 처치곤란인 사람에게는 현재보다 두 배 더 열심히 일하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일용직 노동이 그 어떤 일보다 독립적인 일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일용직 노동을 1년에 3, 40일만 하면 충분히 생활비를 벌어들일 수 있다. 노동자의 하루는 해가 서산에 넘어감으로써 끝나고 그는 자신의 노동에서 독립해 스스로 선택한 일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고용주는 월별로 예산을 짜야 하고 1년 내내 숨 돌릴 여유가 없다. 간단히 말해 내 믿음과 체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 지상에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일은 고행이 아니라 오락이다. 우리가 검소하고 현명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생계를 벌어들여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2. 내가 살았던 곳과 그렇게 살았던 이유 숲속에 처음 내 주거를 잡았을 때 다시 말해 밤낮을 계속해서 거기서 지내기로 했을 때 전입 첫날은 공교롭게도 1845년 7월 4일 즉 독립기념일이었다. 내 집은 아직 겨울을 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미장공사나 굴뚝 작업도 없이 비바람이나 겨우 가리는 정도였다. 사방 벽들은 갈라진 틈이 많고 비바람에 변색된 거친 판자를 두른 것이어서 밤에도 추웠다. 단듯하게 세운 하얀 색기둥과 대패로 금방 민 문과 창틀은 정결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목재에 이슬이 내린 아침이면 그런 정결한 느낌이 더욱 강했다. 정오가 되면 저 목재에서 달콤한 송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의 상상력에 들어맞게도 내 집은 종일 이런 새벽 분위기를 간직하여 지난해에 방문했던 산이 어떤 집을 떠올리게 했다. 그 집은 공기가 잘 통하고 회반죽 작업을 하지 않은 오두막이었는데 여행하는 신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곳이었고 금세라도 여신이 옷자락을 끌고 나타날 듯한 인상을 풍겼다. 내 집 위에 부는 바람은 산뽕우리를 넘어가는 듯한 바람이었고 지상음악 중에 따로 떼어낸 한 소절 혹은 천상에 해당하는 소절처럼 들렸다. 아침바람은 계속 불어왔고 창조의 신은 중단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음악을 들어줄 만한 귀는 거의 없다. 신들의 저소 올림프스 산은 이 속세를 떠난 곳이라면 어디에든 있다. 보트를 제외한다면 내가 전에 소유했던 유일한 집은 천막이었다. 여름에 여행을 떠날 때면 나는 가끔 그 천막을 사용했다. 이 천막은 아직도 돌돌 말린 채 다락방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보트는 이손저손을 거쳐가다가 시간의 급류를 타고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좀 더 단단한 주거를 갖추었으므로 나는 이 세상에 정착하는 데 진일보한 셈이다. 이 집은 치장이 다소 빈약하긴 하나 주위에서 벌어진 일종의 결정작업이고 그리하여 그 집을 지은 사람에게 반응한다. 이 집은 뭐라고 할까? 윤광만 그려진 그림처럼 암시적이다. 나는 바람을 새기 위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실내의 공기가 바깥의 신선함을 전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내에 있다기보다는 그저 문 뒤에 앉아있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텐데 심지어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그러하다. 하리반사는 이렇게 말했다. 새들이 없는 거쳐는 양념이 없는 고기와 비슷하다. 나의 집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내가 갑자기 새들의 이웃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를 한 마리 조롱에 넣어두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새들 주위에 가두어두었다는 뜻이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에 자주 날아오는 새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좀 더 야성적이고 매혹적인 숲속 노래꾼들과도 버텼다. 나는 자그마한 호숫가에 자리 잡았는데 콩코드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지점으로 마을보다 약간 지대가 높은 곳이다. 또한 콩코드와 링컨 사이에 있는 광활한 숲 한가운데 있으며 독립전쟁의 주변 전투지에서 유일하게 유명해진 콩코드 전장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그러나 내 집은 숲속에서도 낮은 지역에 있었고 반말 정도 떨어진 산림 울창한 호수 반대편이 가장 멀리 떨어진 지평선이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호수를 쳐다볼 때마다 높은 산 측면에 있는 산중호수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호수의 바닥은 다른 호수들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았다. 태양이 떠오르면 호수는 밤새 입었던 안개옷을 내던졌다. 호면 여기저기에서 부드러운 잔물결과 모든 것을 잔잔하게 비추는 표면이 드러났다. 그러면 안개는 마치 유령처럼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숲속으로 철수했는데 그 모습이 야간 비밀 종교 모임의 산의 장면 같았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이슬은 마치 산 측면에 있는 것처럼 평소보다 더 오래 버티면서 한낮이 될 때까지 매달려 있었다. 이 자그마한 호수는 8월 들어 비바람이 불어오는 사이사이에 정다운 이웃으로서 큰 가치가 있었다. 8월엔 공기와 물이 아주 고요했으나 하늘은 흐려있어 오후 한나절이 되면 마치 저녁이 온 것처럼 고즈넉했고 개똥지바퀴가 요란하게 우러대어 그 노래가락이 호수 이쪽에서 저쪽까지 울려 퍼졌다. 이런 호수는 바로 그런 때 아주 잔잔했다. 호수 위에 맑은 공기층은 얕으면서도 구름 때문에 어두웠으므로 빛과 반사물이 가득한 호수면은 낮은 하늘 그 자체가 되어 더욱 중요했다. 집의 문에서 내다보는 경관은 한결 축소된 것이지만 비좋거나 갑갑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목초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맞은편 호수가는 키 작은 참나무 고원으로 솟아오르는데 그 땅은 서부 평원들과 타타르족 대초원 지역으로 광활하게 내뻗어 있어 모든 방랑하는 인간 가족에게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의 목자들이 새롭고 더 큰 목초지를 요구했을 때 광대한 지평선을 자유롭게 누리는 자들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는 행복한 자가 없다라고 다모다라는 말했다. 장소와 시간이 바뀌었고 그래서 나는 나를 가장 매혹하게 하는 우주의 어떤 지역과 역사의 특정 시기에 더 가까이 살게 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수에서 목욕 재개를 했다. 그것은 종교적 실천이었고 내가 했던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다. 중국 탕왕의 목욕 욕조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 날마다 새로워지라.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라. 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다시 가져온다. 나는 명예를 칭송하는 트럼펫 소리 못지않게 모기의 희미한 웅웅거리는 소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른 아침 문과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을 때 집 공간을 멋대로 날아다니는 모기. 그것은 호메로스의 진홍곡이다. 그 자체로 공중에 떠다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그의 분노와 방황을 노래한다. 거기에는 우주적인 뭔가가 깃들어 있다. 하루 중 가장 인상적인 때인 아침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졸린 느낌이 가장 적다. 낮 동안 그리고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일부는 아침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난다. 우리의 위대한 정신에 의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장치로 깨어난다면 그날은 하루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날에서 기대할 것도 별로 없다. 우리 내부의 새로 획득된 힘과 열망에 의해 깨어나고 공장 종소리가 아니라 천상음악의 파동과 공중을 가득 채우는 좋은 향기로 깨어나야 하고 우리가 추락해버린 더 높은 생활에 대한 열망으로 깨어나야 한다. 매일 아침은 자신이 아직 훼손시키지 않은 더 이르고 더 신성한 새벽 시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인생은 절망을 느끼고 밑으로 내려가는 어두운 길을 추구하게 된다. 모든 기억할 만한 사건은 아침 시간과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다. 베다는 말한다.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아름답고 기억할 만한 것인 시와 예술은 이런 시간에 생겨난다. 탄력적이고 활동적인 생각으로 태양과 보조를 맞추는 자에게 하루는 영원한 아침이다. 아침은 내가 깨어나는 때이고 나의 내면에 새벽이 있는 때다. 나는 의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으므로 습속으로 들어갔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을 직면하고 삶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있을지를 살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불가피하지 않는 한 이런 목표를 단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깊이 있게 살면서 인생의 골수를 모두 빨아먹고 싶었고 삶이 아닌 것은 모두 쫓아내버릴 정도로 강건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고 싶었다. 삶을 넓게 바싹 베어내면서 구석으로 몰아붙여 삶의 가장 밑바닥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만약 그 조건이 아주 야비한 것이라면 그 완전하고 진정한 야비함을 모두 알아내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다. 만약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그것을 몸소 체험한 다음에 나의 다음번 여행 때 그 고상함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써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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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일을 백가지 천가지로 늘리지 말고 두세가지로 단순화하라. 백만가지 세부사항을 여섯가지로 대폭 축소해 그 일의 진행을 손바닥 속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환하게 파악하라. 단순화하라. 단순화하라. 먹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한 끼만 먹도록 하라. 백가지 반찬이 아니라 다섯가지 반찬으로 충분하고 다른 것도 이런 비례로 줄이도록 하라. 우리는 거짓과 망상을 가장 건전한 진실로 여기고 실제는 헛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인간이 실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에 비해 동화나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꼭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만 존중한다면 거리에서는 음악가 시가 울려퍼질 것이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소한 공포와 즐거움은 실제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알 것이다. 시간은 내가 낚시질 가는 시냇물일 뿐이다. 나는 그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시는 동안 그 물에 많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그것이 아주 얕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위를 흐르는 얕은 시냇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영원은 남는다. 나는 더 깊이 물을 마시고 싶다. 바닥의 별들이 자갈처럼 깔린 그런 하늘에서 낚시하고 싶다. 나는 숫자를 하나도 헤아리지 못한다. 알파벳 첫 글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태어난 그날처럼 현명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지성은 베어내는 자이다. 그것은 사물을 베어내고 분간하면서 사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 두 손을 바쁘게 놀리고 싶지 않다. 내 머리는 손이요 발이다. 나의 모든 신체 기능이 머리로 집중됨을 느낀다. 본능은 내 머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기관이라고 말해준다. 어떤 동물이 주둥이와 앞발로 땅을 파고 들어간다면 사람은 머리로 파고 들어간다. 나는 이 상가들을 파 들어가 길을 낼 것이다. 나는 가장 풍부한 수맥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탐친 막대와 가늘게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 여기서 나는 파고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